이번에는 전직 영어교사로 교직생활을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탁님 무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해 바빠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났니 그리워서 망구석되어버린 최성가한 운명 기폭에 꿈을 싣고 온다는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거창 피약한 맛 바토 소리 갈매기만 설비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여인의 서른 그룹하울까 최성가가 말 좀 해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야 저의 바카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야 그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났니 그리워서 방부선대였거니 최선강 운명 기폭에 꿈을 짓고 온다는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어 끝나 파도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여의의 서른 그 누가 할까 최선강아 말 좀 해다 방파제 여의의 서른 그 누가 할까 최선강아 말 좀 해다 최선강아 말 좀 해다 최선강아 말 좀 해다